이거 김재원송 한번 해야 되겠네. 김재원송. 이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 김재원이 한 얘기예요. 윤석열 후보는 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. 참 그 말이 정말 얼마나 옳은 말이었는지. 아 진짜 김재원 다시 한번 해줘. 윤석열 후보는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다. 윤석열 후보는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다. 김재원. 윤석열 후보는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것 같던 사람이었어. 윤석열 후보는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될 것 같던 사람이다. 윤석열 후보는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것 같던 사람이다. 윤석열 후보는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다. 김재원. 지들이 생각해도 해서는 안 됐다는 거였지. 마음속에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거죠. 얼마나 좀 창피하겠어요. 윤석열 후보шей inside? 김재원.